1번의 세금 설계 개념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가 이제 그 AFPK의 세금 설계나 부동산 설계, 상속 설계 여러가지 감옥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제목에 있는 이 세금 설계라는 게 뭐냐 그런 그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첫째 줄에 세금 설계란 합법적으로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적절하고 일관성 있는 전략을 수집하는 과정을 말하며 독립적인 재무설계의 한 분야로서 이루어지기보다는 다른 재무설계 분야의 실행적 측면에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면 세금 설계가 한마디로 뭐냐 우리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죠 합법적으로 절세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합법적으로 절세하는 방법을 구사할 것이냐 이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배우는 게 세금 설계다 그래서 세금 설계의 개념은 합법적으로 절세하는 전략 수립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게 이 세금 설계는 우리의 다른 분야와 독립적으로 구성되는 게 아니라 다른 설계의 하나의 일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AFPK에도 여러 과목을 배우잖아요 그죠? 보험 설계나 투자 설계나 여러 과목을 배우는데 그 여러 과목 중에 세금 설계가 하나의 과목이죠 그죠? 그래서 다른 설계의 한 분야지 세금 설계만 독립적으로 실행되는 건 아니다 이거 두 개만 좀 조심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합법적으로 절세 그리고 다른 분야의 한 부분이지 독립적이 아니다 이 두 개만 좀 신경 쓰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는 한 번 그냥 편안하게 읽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두 개만은 절세